아니다 아이고 고기다! 고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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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다 자 오늘은요 2022년 9월 7일 수요일 현재 시각은 햇빛 때문에 잘 안보이네요 한 12시쯤 됐을겁니다 암튼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반짝 뜬 경북 울진 후포에서 오늘의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아이 시부렐 유튜브 보고 저기 뒤에 한진방파제에서 낚시가 가능한 줄 알고 갔더만 네 보니까 낚시 금지네요 그래서 다시 후포항 큰 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태풍에 고기가 전부 날라갔나? 아 정갱이 입질도 없는데요? 아이 큰일났네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 찌나기 입질이 너무 없어갖고 지랭이 달아갖고 원투를 던져놨거든요 네 원투를 던지니까 살짝살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안보이나? 나만 보이나? 어 입질이 있었는데 어어 살짝살짝 있죠? 빠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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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빠진거 아니야? 오늘의 첫 쑥 양태 아니야? 이게 뭐야? 에이씨 에이 보리멸새끼에요 보리멸새끼 아주 깨끗하고 예쁜 새끼 보리멸입니다 올해 처음 잡아보네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그지 새끼 아 입질이 오고 있죠 아까랑 입질이 비슷한거 보니까 또 보리멸같아요 아이씨 아아아아 아유 입 찢어져라 이야이씨 아 예상한대로 또 보리멸입니다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커졌네요 아닌가? 똑같은가? 아이 모르겄다 에이 이 새끼들이 비싼 지랭이 다 처먹네 아이씨 고기 안잡히니까 아주 좋은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필요도 없고 구찮게 미끼 갈아낄 일도 없고 에? 아주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네 아이씨 시브렘 요 밑에 보면 멸치대도 많이 다니는거 같은데 아유 왜 고기가 없는거야 정갱이가 이렇게 그리울때가 아유 젠장할 후포에 오면 적어도 꽝은 안쳐갖고 큰돈을 들여갖고 이 멀리까지 온건데 아아 난감한데요 깝깝하네 저녁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아아 속상하네 속상해 다섯시 넘어가니까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하네요 예 드디어 찐악으로 한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잔잔바리 같아요 아유 아유 줄 다 꽈놨네 이씨 아하하하하하 이 그지같은 정갱이 새끼들 챱이 엉망으로 다 막아뜨렸네 아이씨 아하하하하하하 이 그지같은 정갱이 새끼들 정갱스가 한마리 잡힌거 같은데 낮에 안나올 때 생각하면 이것도 반갑죠 정갱이 사이즈가 괜찮다 그랬는데 아이씨 손가락만 하네 에헤이 잡혀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제 그만 오케이 뭐하나 큰거 물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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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오씨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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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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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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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인가 설마 정갱이 정갱인가 와 사이즈 좋은 왕정갱이 한마리에 에 쫄복 한마리입니다 우와 우와 대박근데 어 요정도면 회떼갖고 먹을만한데요 우와 대박 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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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대박 업 도망짜로 이거 내다 팔아도 되겠는데요 엄청 큰 쫄복이에요 오 대박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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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크니까 이놈들 힘 좋네요 오 대박 와 제가 낚시하면서 잡았던 쫄복 중에 제일 큽니다 오 대박 이런거 횟집 수족관에서 봤었는데 오 대박 대박 제가 놔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못 먹으니까 아이씨 우와 쑥 들어갔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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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큰거 아무거나 오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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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나 아이 젠장할 아이씨 아이씨 아까 좀 전에 큰거 놓친거 아까워 죽겄네 아이씨 젠장할 아이씨 와아 빵이 아주 좋습니다 또 빵이 좋은 정갱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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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떨어지고 땡큐 땡큐 전갱이가 너무 많아서 뭐 딴 걸 잡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리돔 새끼다 자리돔 새끼에요 오늘 또 새로운 어종을 추가했습니다 조그맣기도 해라 열쇠고리네 열쇠고리 아 너무 잔잔바리만 잡으니까 재미없어요 좀 묵직한 거 아무거나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황선생이라도 올라와라 어? 아이씨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아파 죽겄네 어? 또 찌 쏙 들어갔다 제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아이 기어 나왔네 어? 조금 묵직하게 딸려오는 것이 두 마리가 잡혔거나 아니면은 뚱땡이 전갱이가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 예상이 맞았네 두 마리에요 두 마리 또 찌가 까딱까딱 하는 것이 정갱이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못해먹겠어요 오늘 하루만 한 백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아하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아하 왜 정갱이 밖에 없는거야 아하 어떻게 된거야 아하 아하 그 많던 숭어들은 다 또 어디갔어 아하 아하 하기 싫어 죽겄네 버스 시간까지 안 할 수도 없고 아하 젠장하 네 여러분 오늘 낚시 총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 같아요 암튼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자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정갱이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프왕으로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휴 허리야 아휴 허리 아파 아휴 허리 아휴 허리 펄cip Pi 아휴 허리 Ну 아클리鉄 아휴 허리 아클리불행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